펠리, 펠리쿠치나, 맛선 닥터 휠 메딕스 저리가 깜짝이야 17살 우리 양순이 말랑말랑한 밥 그동안 잘 먹더니 입맛이 또 까다로워 지셔 가지고 펠리쿠치나 이것도 안먹네 이제 병원에 샘플로 얻은 닥터 휠 메딕스 한번 줘 보겠습니다 이게 딱딱한데 이걸 먹네 17살 17살 이빨 아플껀데 뽀드득 뽀드득 잘 씹어 먹네 그래도 웃자노 안먹고 깨기는거 보는거 보다 이거라도 먹기 다행이네 맛있나 참 별일이여 어이구 잘 먹네 잘 먹어 어이구 우리 양순이 잘 먹네 17살 이에요 요거 요거 요거는 새끼 7살 깜순이 7살 엄마가 뺏어 먹을라구 아이고 우리 양순이 더 줄까 잘 먹으니까 더 줘야 되겠네 더 줄게 이거 잘 먹네 이거 비싼거 같은데 또 이것도 삶여야 되겠네 가수분해 단백질 이랍니다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구요 요런건 말랑말랑한 밥 셀렛 그치나 이것도 좋은건데 슬로우코크로 된건데 잘 먹더니 또 입맛이 변했어요 좀 더 줘 보겠습니다 좀 더 감사합니다 양순이 빠이빠 깜순이 빠이빠이 양순이가 빠이빠이 네